핵폭탄이 터지네 아주. 쌤도 이모 좋아하잖아요. 맞죠? 남해!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고 하고, 연애도 하고. 나만 애탔나 보다, 나만. 쌤은요? 언제부터였는데요, 나 좋아하는 거? 경찰들이 사건을 캐고 있다고 고민 잡으려고. 대체 거기에 왜 딴 거야! 야! 왜 그래, 왜 그래. 차살인 것 같다, 경찰에서는.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? 그 ully 5